너무 아파요 아흐 참아 참아 할 수 있어 아 야야 정신없다 정신없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아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분들과 함께하는 오버워치 재밌는 실험 오늘 실험은 무엇이냐면요 자 12명의 모든 영웅들 모든 플레이어들이 태어나자마자 스폰운되자마자 자살을 한다면 최고의 플레이는 누가 될까요? 어 과연 죽는것도 최고의 플레이가 될지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거구요 12명 다 자살을 할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범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수입니다 네 범수님 혹시 최근에 실제로 게임 속에서 말고 자살을 해보고싶다는 경우가 없었나요? 아 없었어요 아 죽고싶다 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? 아 죽고싶다 있었습니다 아 왜요 왜요? 아 부산행을 찍을때 아 아 자꾸 튕겼을때 정말 자살해버리고 싶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힘들지? 내가 이거 줄이냐고 했잖아 구할 시간 아냐 계속 죽어 이래야지 재밌는 장면이 나온다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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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자살해주세요 여러분들 뒤져 계속 어차피 우리 인생 망했잖아 나 죽어 하하하하 자살을 계시고 시청자들 살아서 뭐할거야 이거 살아서 뭐할건데 죽어 빨리 자 4분 남았습니다 4분 동안 죽어야 돼요 하하하하 힘들죠 내 인생도 내 인생도 이렇게 죽고 리셋됐으면 좋겠다 빨리 힘들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1분 30초밖에 안죽었단 말이야 하하하하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죽어 빨리 자유시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자유시점 어떡합니까 자 계속 만약 자살을 한다면 최고의 플레이는 누가 될까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아파요 참아 참아 할 수 있어 아 야야 정신없다 정신없어 아하하하 리얼 노가다른 느낌이야 야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어 어 이렇게 죽으니까 계속 살아나잖아 게임에서 어 현실에서도 이러겠지 뛰어내리는거지 어 빨리 쉬지마 쉬지마 오케이 계속 죽으란 말이야 죽으란 말이야 계속 좀 계속 어차피 너희들이 총살감이야 너희들이 걷는 장면이 팟쥐에 나와서는 안될거야 아하하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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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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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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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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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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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자아 최고의 플레이 자아 과연 열투빙이 모두들 자살을 한다면 최고의 플레이는 누가 뜰 것인가 그 시간 과연 지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 뭐야 떴어? 최고의 플레이 떠 이게? 누구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어째서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랜스가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두번 죽었다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두번 죽었다 하면서 최고의 플레이를 죽었구만 두번이나 죽었구나 아 정말 명장면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나 이란다 야 블리자드의 분노 아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다 아 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자 여러분은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움직여서 그런게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제가 확실하게 봤는데 저본보다 많이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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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게 봤습니다 저 그렇지 그렇죠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이게 떠버리네 아 떱니다 암튼 이렇게 해서 열두명 모두 다 플레이어들이 스폰 내지 마자 자살하면 최고의 플레이어 누가 뜰 것인가 이거 기준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랜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